작년 문제야 작년 문제 어 크로마토그래피 나온 문제거든 수헌트 인베스케이트 컬러 오브 프레젠트 3 헤어 다이 다이라는 거 잘 나오거든 다이가 그냥 색소야 색소 색소 우리 색소도 색깔도 다 화학물질이야 케미칼 화학물질이고 되게 유명한 거지 그치 나중에 A레벨 가면 색소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고 그 다음에 pqr 아 유진 크로마토그래피 pqr 한 인솔루브린 워터 pqr 은 물에 안 녹는데 물에 안 녹으니까 여기 솔벤트가 물에 안 녹는 솔벤트 녹이는 거 녹아야 되잖아 그치 녹아야 되니까 이 솔벤트를 오르가닉 솔벤트를 좀 써주면 돼 오르가닉 솔벤트 그 다음에 이거 잘못 돼 있지 그치 그림이요 원래 여기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되잖아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딱 보니깐 그림이 잘 못했네 그래서 와이더 리드 근데 오르가닉 솔벤트 들이 다 뭐 앳 알콜 종류라던지 냄새가 좀 심해 그 올라오는 냄새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벤트 그냥 이렇게 뚜껑을 안 놔두면 글라스 커버를 안 해 놓으면 이게 다 날아갈 수 있다고 워터야 좀 괜찮지만 어 뚜껑을 좀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투 프리벤트 이바퍼레이션 오브 솔벤트 솔벤트의 로스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야 솔벤트가 몸에 안 좋은 거면 또 위험하잖아 베이퍼가 계속 날라가면 맡으면 정신이 혼매해지기도 한단 말이야 옛날에 그래 가지고 막 애들 나쁜 애들 막 이제 뭐지 그 뭐 저기 청소년 애들 막 본드 같은 거 이렇게 흡입해 가지고 본드를 마시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는 거야 오르가닉 솔벤트들이 그 베이퍼를 흡수하면은 정신 쪽으로 막 문제가 생겨 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 되게 위험한 짓이고 비번 아이덴티파이 원 미스테이크 수선트 다이어그램 이거 잘못 그렸지 그림 이거 따로 그려주면 되고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 솔벤트 레벨 이래도 되고 펜슬 레벨 이래도 되고 어 그래서 솔벤트 써줌께 솔벤트 레벨 어버버 더 스팟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바꿔줘야 돼 says y 미스테이크 우드 스탑 익스페리멘트 머킹 다 녹아버리잖아 그치 어 다이 우드 다이 우드 비 디솔벙 인솔벤트 다 녹아버리니깐 위로 안 올라오겠지 시범 네임 더 스토블 솔벤트 대 구도비 유스 디스 이스페리멘트 그냥 오르가닉 솔벤트라고 써주면 돼 특정 솔벤트를 지칭할 수가 없어 오르가닉 솔벤트 솔벤트 이제 책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메띠벤젠이라는 물질이거든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외워 그렇지 어려운데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중요하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솔벤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솔벤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간단하게 가장 유명한 게 워터 나중에 할 거야 워터 같은 경우는 약간 폴라적인 성질을 띄고 있어 차질을 띄고 있다고 약간 그래서 폴라성 물질을 워터에다 녹는 거야 폴라 그 다음에 워터에 녹지 않는 거는 거꾸로 넌폴라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럼 넌폴라적인 솔벤트를 써야 되는데 넌폴라적인 솔벤트가 워낙 많아 워낙 많아서 다 오르가닉 솔벤트라 그러는 거야 오르가닉 솔벤트 그 뭐지 아세톤 같은 거 매니큐어 지은 거 이런 것도 다 오르가닉 솔벤트 오르가닉 솔벤트가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래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까 2번 세퍼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피 익스페리맨 워즈 던 유징 더 헤어다이 PQR 크로마토그램 업테인 빌로우 해가지고 PQR 3개 얻었어 스테이트 3 컨클루션 PQR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오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얘 섞여 있어 그럼 R이 P를 모아고 있어 R은 두 개니까 P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R 컨테인 R 컨테인 P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으기우기우기 봐봐 R은 또 P를 또 뭐하고 있어 또 포함하고 있지 그 다음에 R 컨테인 Q 그 다음에 P하고 Q는 하나씩 밖에 안 나와 있어 그니까 순물질이고 그 다음에 R은 두 가지를 섞여 있으니까 R is 믹스처 뭐 이렇게 또는 또는 P is Pure Substance 순물질이라고 크로마토그래피 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Q is 퓨어 서브스턴스 한 가지 물질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진 않아 왜냐면은 다 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렵진 않지 그치 크로마토그래피가 뭐 실험 문제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선트 인베스케이션 문제 읽으면서 단원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진짜 유명한 실험이고 수선트 인베스케이션 템퍼레이처 체인지 웬더 투 디퍼런 메탈 징크하고 마그네슘 유액에도 쿠퍼 설페이트 솔루션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 식을 쓰면은 한번 식 써볼까 징크 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 얘가 반응성이 커 여기다가 솔리드 메탈을 이렇게 해서 쿠퍼 설페이트 솔루션 C U S O퍼 아쿠어스 솔루션 노 CU가 2 플러스로 노가 있어 블루 솔루션이야 이거는 페이퍼 원투에 다 나오는 거야 얘를 노 이렇게 누면은 징크나 마그네슘이 쿠퍼보단 반응성이 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줄게 징크가 대신 노가 이렇게 Z10 E 플러스 이렇게 Z10 E 플러스 그리고 쿠퍼가 엘렉트론 받아서 밑으로 가라앉아 쿠퍼 쿠퍼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이걸 식을 어떻게 써 Z10 S O퍼 이렇게 쓴다고 아쿠어스 그래서 블루가 쿠퍼 때문에 블루였는데 그거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솔루션이 약간 이제 페이드돼 옅어져 또는 결국에 이제 컬러리스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따로 여기 쿠퍼 나와있는 거를 쿠퍼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써봐 아이언 이퀘이션으로 한번 써볼게 Z10으로 한번 써볼게 이런 식으로 반응성이 큰 놈이 엘렉트론 잃어버리기가 쉬워 옥시데이션 되기 쉽다고 루스 오브 엘렉트론이니까 반응성이 작은 놈이 리덕션이 된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거 디스플레이스먼트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엑소 더믹이라서 여기다 온도계를 꽂아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 내용 쪽으로 되게 중요하고 실험 쪽으로 되게 중요하고 실험 한번 볼까? 근데 이제 여기서 결과를 얘기를 하면 징크가 마그네슘 보다 반응성이 작고 또는 마그네슘이 징크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마그네슘이 어떤 템퍼레이처 인크리스가 템퍼레이처 라이스가 더 크다고 징크보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결론을 내서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실버 같은 걸로 실버는 반응성이 콧보다 작으니까 노바야 반응이 안 일어나 반응이 안 일어나니깐 온도 변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얘네 리액션 타입이 리액션 타입 몇 개나 되냐면 리액션 타입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리독스 옥시데이션 리독션 그 다음에 엑소터미 리액션 타입이 되게 많아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다 반응성과 관련돼 있어 리액티비티 리액티비티랑 관련돼 있는게 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 넘메탈도 마찬가지고 넘메탈이라고 해봐야지 할로겐 반응 밖에는 없어 넘메탈은 그룹 세븐 문제 한번 읽어볼게 메저 실린더 워즈 25큐빅센티미터 아쿠스 설페이트 믹서즈 스토 터머메터 템퍼레이처 믹서 매저 에브리 30초 그래서 210초까지 읽었대 그 다음에 스토 계속 지면서 져줘야돼 터머메터 터머메터로 져주면 돼 터머메터 이렇게 해가지고 져주면 된다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적인 문제니까 표로 이제 나오겠지 온도 이렇게 징크를 처음 넣은 거지 그냥 온도 쓰면 돼 선생님 온도 그냥 보고 쓸게 내가 25도 잘 안 보이니까 너네 25도 그 다음에 25도 그 다음에 41 46 그 다음에 46 그 다음에 45 44 이렇게 온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30초하고 60초까지 온도 그냥 있고 여기 사이에서 논거지 그치? 익스페리아 1 어제 리핏 똑같이 하는데 5g에 마그네슘으로 했대 마그네슘 파우더 인스테드 오브 징크 징크 대신 마그네슘을 사용을 했대 마그네슘이 반순이 더 크니깐 템퍼레이처가 오르는게 훨씬 더 크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온도 좀 볼까? 27 27 27 27 27 27 그 다음에 57 그 다음에 79 79 79 79 77 그 다음에 75 이렇게 온도가 나왔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또 했네 실험 원하고 대비했을 때 징크를 5g 징크를 썼는데 이번엔 그레늄 그레늄이 알갱이 이렇게 알갱이 알갱이 썼대 파우더 파우더는 이렇게 가로 가로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그레늄이 어때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줄어들었지 그치? 어? 줄어드니까 반응속도는 좀 느릴거라고 그래서 또 아까 맨 위에 랑 비교했을 때 23 23 23 23 25 26 27 28 29 이런식으로 쭉 써주면 되고 됐지? 그 다음에 이 3개의 그래프를 3개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스무스 라인으로 그리면 돼 그래프가 온도 변화가 다 틀리잖아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한번 그려보면 25 이렇게 약간 조금씩 오르다가 이렇게 줄어들겠고 또 조금 또 많이 오르다가 또 줄어드는 것도 있고 조금 오르다가 이렇게 줄어든 뭐 이런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라벨을 해주라고 익스페리멘탈 1 익스페리멘탈 2 이런식으로 익스페리멘탈 3 근데 우리가 이걸 그리지 않더라도 대충 예상이 되잖아 마그네슘이 온도 변화가 제일 클 거고 변화량이 그 다음에 징크가 파우더로 쓴 거 그 다음에 제일 온도 변화가 적은게 징크를 그레늘로 쓴 거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그래프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프 보고 이게 이제 프롬 유어 그래프란 표현까지 잘 나와 친절하게 디즈우스 템퍼레이처 미스처 오브 익스페리멘트 75도 75초일 때 75초일 때 75초이면은 60하고 90이니까 60, 90 더하면 150 75면 여기 딱 가운데야 딱 가운데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온도 체크하면 되겠지 그치 그 온도는 선생님도 측정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프롬 유어 리졸트 위치 익스페리멘탈 워즈 모스트 엑소 더미 엑소 더미 이게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당연히 실험 2지 익스페리멘탈 2 익스페리멘탈 2가 마그네슘 사용한 거야 마그네슘 반성 제일 큰 거 그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은 템퍼레이처 체인지 이즈 그레이티스트 이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컴페어 리액션 원 쓰리 리액션 원은 징크를 아까 뭘로 썼지 파우더로 썼고 파우더 파우더로 썼고 그 다음 파우더 그 다음에 쓰리는 징크를 그레늄 그레늄 알갱이로 썼고 이렇게 덩어리 약간 덩어리인데 되게 작은 덩어리 나타내 그레늘로 썼고 여기서 Y 레이드 오브 리액션 디퍼런 아까 설명한 거 쓰면 되잖아 두 개가 뭐가 틀려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틀려서요 그래서 익스페리멘탈 원 파스터 덴 쓰리 비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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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페이스 에어리어 아 그레이터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내용적인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가지고 G번 프레딕터 템퍼레이처 미스처 인 익스페리멘탈 투 그 다음에 애프터 투하워 애프터 투하워 그치? 이런 문제 되게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 근데 실험을 했을 때 시간이 0 30 쭉 나가서 210 까지 했어 210 근데 210 이면은 60분 얼마냐 200 미니시지 아니 세크군 안 미안해 210초 까지 했어 210초면은 한 3분 정도? 36 18 어? 3분 좀 넓게 했잖아 근데 2시간이 지났대 그러면은 계속 온도가 오르다가 한 2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때? 원래 상태 온도가 되겠지? 원래 상태 온도가 뭐야? 룸 템퍼레이처 룸 템퍼레이처 가끔 이런 문제가 많아 쓸데없이 그래서 이니셜 템퍼레이처 또는 그냥 룸 템퍼레이처로 보면 돼 룸 템퍼레이처 2시간 있다 재면은 룸 템퍼레이처일 것이다 왜? 리액션이 다 리액션 피니시드 피니시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있는 게 밖에 있는 룸 템퍼레이처하고 열 에너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유킬리블 상태가 될 거라고 똑같은 온도가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온도 찬물하고 더운 물 섞으면 뜨거운 물에 열이 찬물로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원리랑 똑같지 가끔 실험할 때 이런 걸 좀 물어본다고 치사하지만 그 다음에 H 다시 When Doing The Experimental What Would Be Advantage Of Taking Every 15초 When Doing Experimental What Would What Would Advantage Taking Temperature 리딩을 에브리 15초 동안 읽는 거야 그러면 짧게 읽는 거란 말이야 짧게 길게 읽는 게 아니라 그럼 어때 뭐와 더 많이 읽겠지 뭐와 리딩 많이 읽겠고 많이 읽으면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읽으면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그럼 이거 그리기 좀 스무스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 다음에 Better 그래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래프를 읽는데 너무 많이 읽기야 이렇게 읽어 있어 이게 좀 이상하잖아 좀 부드럽지가 않잖아 그래프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의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번 Explain Why Cooper Can Should be Not Use Inplace Polystyrene 그러니까 아까 쿠퍼설페이트 이렇게 CUSO4 솔루션에다가 메타를 놓을 때 여기다가 Polystyrene 이렇게 한 것 더 겹쳐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여기서 열이 막 발생하는데 밖으로 못 빠져나가잖아 그럼 여기 온도를 정확하게 칙성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쿠퍼캔을 써봐 쿠퍼캔 메탈이고 메탈은 Good Conduct 아니야? 그럼 열이 막 여기서 발생해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온도 변화가 잘 안 나타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문제가 되겠지 그럼 그대로 써 쿠퍼 이즈 Good Conduct Conduct Of Hit Hit을 전달을 잘한다 그래서 Hit loss Hit loss Into Surrounding 이 표현은 되게 유명한 표현이야 에너지가 항상 100%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힛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Hit loss Into Surrounding 되게 유명한 표현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됐지 실험 문제인데 이건 좀 쉬웠네요 그래프들이 근데 그리는 게 좀 귀찮아 왜냐면은 하나 종이에다가 막 세 개 그려야 되고 이게 뭐 직선으로 배스피트하면 이렇게 쭉 나가서 좀 편한데 이게 막 곡선으로 커브로 그려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 시험 볼 때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그게 모자라거나 이런 실험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진 않아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제는 괜찮아 이거 되게 일반적인 문제고 To Solution And Solid Q Analyze Solid N은 나왔네 두 개 Solid N은 물질을 주워줬지 그치 Hydrated Aluminum Sulfate Aluminum Sulfate 써볼게 Aluminum AL2 SO4 Sulfate 가로하고 3 그 다음에 블라블라 Water Water가 붙어있는 거 우리 Hydrate 라 그랬어 그 다음에 또 Hydrate 같은 말 뭐라 그랬지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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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on Solid N Complete Expected Observation N이 이거고 O는 모르겠고 Complete Expected Observation Describe Appearance Solid 크리스탈 어떻게 생겼니 화이트 솔리드지 뭐 크리스탈은 다 화이트 솔리드에요? 어 특별하게 쿠퍼 이런 것들은 블루거든 근데 우리가 쿠퍼 Sulfate 크리스탈 블루 빼고는 다 그냥 솔트 계열이야 여기 여기 봐봐 이게 그냥 솔트야 솔트가 덩어리가 커진 거야 그게 크리스탈이거든 워터가 붙으면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는 그냥 솔트가 뭐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솔트는 거의 100% 화이트 솔리드 이러면 돼 소금 같은 거 특별한 건 쿠퍼 Sulfate 밖에 없어 근데 쿠퍼 Sulfate도 솔리드일 땐 어나이드로 쓰는 그냥 이거 화이트잖아 여기에 물이 붙어야지만 블루지 아마 얘가 아닌 이상은 다 화이트 솔리드라 그러면 돼 화이트 솔리드 쿠퍼가 아닌 이상 그 다음에 N 워즈 디바이드 투 포션 N을 이제 나눴대 처음에 펄스 포션 실험을 여러 가지 하려고 펄스 포션 이제 N 히티드 하드 글라스 테스트 튜브 애니가스 프로듀스 워즈 테스트 코발트 코발트 코롤라이드 페이퍼 뭐야 워터 테스트 아니야? 그럼 하이드레이트 솔트 가열하면 일단 워터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워터 테스트가 나오니까 코발트 코롤라이드 페이퍼가 뭘로 바뀌겠어? 코발트 코롤라이드 페이퍼 원래 무슨 색이야? 기억나? 블루 근데 뭘로 바뀌지? 아 이 핑크 호전이가 좋아하는 핑크색 그치? 저는 핑크색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야 요즈애들 남자애들 핑크색 좋아하는 남자애들 좋아해 아 저는 핑크를 별로 안 좋아해 걔네 변태 같다고 핑크 우리 애기가 좋아했는데 요즘엔 별로 핑크는 안 찾더라고 남자가 돼 가는 것 같아 다행이야 하도 남자애들 중에서 여성스러운 애들이 많아서 그치? 네 그 다음에 Observation 블루투 핑크로 바뀌는 거고 세컨 포션 솔리드 디실디드 워터에 넣었어 근데 이제 봐봐 이렇게 나오면 AL2 SO4 3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제 AL3 플러스 테스트나 이온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솔트니까 3번 문제는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어 설페이트 테스트 하고 이거 있는지 확인하는 거 나온다고 그래야지 엔지 아니까 세컨 포션 앤 워즈 디바이드 디실드 워터 물에 녹였어 이온으로 만들라고 더 믹스 워즈 쉐이큰 디솔브 앤 앤 포머 앤 앤 워즈 디바이드 인지 투 이퀄 포션을 나눴었어 드랍 아쿠어스 NAOH NAOH 알지요? OH AOH3 화이트 PPT 화이트 PPT 그래서 화이트 PPT 프리시피테이트 다 써줘야 돼 서현아 PPT라고 쓰면 안 돼요? 어? 안 돼 약자로 하는 거지 프리시피테이트 다 써줘야 돼 그 다음에 AOH AOH2 XS NAOH 넣으면 XS하면 프리시피테이트가 다 녹지 그치 프리시피테이트 디솔브 이거 꼭 확인하고 들어가 그 19단원 이거 확인해 그 다음에 나이트릭 엑시드 아쿠어스 발입 나이트레이트 워즈 에디드 세컨 포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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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명한 거 설페이트 있을 때 아쿠어스 이온으로 녹아 있을 때 HCL하고 엑시드하고 바륨 크롤라이드 이렇게 넣어줄게 이렇게 넣어도 되고 또는 HNO3 나이트릭 엑시드 문제처럼 바륨 나이트레이트 이렇게 넣어도 돼 얘네 다 아쿠어스 솔루션이거든 어? 그럼 얘네들이 넣어주면 어쨌거나 바륨하고 바륨하고 얘랑 반응한다고 그래서 바 SO4에서 화이트 PPT 만들어져 그러니까 Observation이 화이트 PPT고 프리시피테이트 프리시피테이트 프리시피테이트고 프리시피테이트가 뭐예요? 그럼 바륨 바륨 설페이트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고 그치? 그 다음에 조금 올릴게 솔리드 온 솔리드 온 어떤 물질인지 안 주잖아 근데 이제 안 주는게 더 좋아 왜냐면은 뭐 솔트니까 앞에 메탈 나오고 뒤에 넌 메탈 나오고 파지티브 아이온 네거티브 아이온 나올테니까 솔리드 상태에서 메탈 아이온 테스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프레임 테스트라고 프레임 색깔만 알면 어떤 물질이 안다고 문제들이 이게 더 편해 라일락 프레임 아 K 플러스 K 플러스 리튬 빨간색 소듐 옐로우 그 다음에 포타슘 라일락 그 다음에 쿠퍼 블루그린 요정도 외우고 들어가야될 거고 라일락 K 플러스가 있는 거고 솔리드 상태 태산 그 다음에 물에 또 녹여 이온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더 편하니까 익세스 아쿠어스 소듀마 히드록사이드 에드 펄스트 포션 솔루션 오일치 들어갔는데 PPT가 안 생겨 오일치가 들어왔는데 PPT가 안 생겨 FE도 아니고 F3도 아니고 AL도 아니고 징크도 아니고 어? 당연히 아니지 포타슘이니까 포타슘은 PPT 형성을 안하니까 어 그렇게 또 거꾸로 위축할 수도 있는 거 3번 이게 네가티브 테스트겠지 요거 요거 맨날 나오는 거 HNO3랑 AGNO3 넣는 거 실버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레이트 그게 있어 AGCL 화이트 AGBR 크림 AGIL 지급지급지 화이트 PPT야 CL 마이너스 뭐야 KCL이지 KCL 이게 더 쉬워 이제는 KCL 그 다음에 3번 또 이렇게 내는 거고 4번 4번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칼슘 옥사이드 뉴트럴라이즈드 엑시드 인솔리드 소일 소일 뉴트럴라이즈 소일 이거 삼총사잖아 라임 스톤 라임 워터 라임 삼총사라고 삼총사 똑같다고 플랜더 근데 다 얘네들이 베이스 계열이야 메탈 카보네이트 메탈 하이드록사이드 알카리 메탈 옥사이드 베이스 그치 우리가 맨날 엑시드랑 반응할 때 엑시드 하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 3개가 나와 무조건 메탈 하이드록사이드 메탈 카보네이트 메탈 옥사이드 메탈 카보네이트 이렇게 나온다고 무조건 이게 다 뉴트라이즈에이션이라니까 근데 솔트랑 워터랑 공통인데 여기서 카보네이트 CO3만 CO2가 나오는 게 얘만 틀린 거지 다 뉴트라이즈에이션이야 왜 다 베이스니까 얘네들 그치 솔트랑 워터 만드니까 엑시드랑 반응해서 그래서 이게 삼총사 그 다음에 삼총사 또 시험 문제 뭐 나오지 삼총사 삼총사 한번 해볼게 한 번만 더 요거 이제 실험적인 것보다 이제 내용적인게 더 중요해서 칼슘 카보네이트를 삼총사 한번 봐봐 터멀 디컨버지션에 터멀 디컨버지션 엔도터미 그러면은 칼슘 옥사이드 라임스톤이 라임이 되는 거야 CO2 CO2 발생하는 실험이야 그러면 여기 라임에다 라임에다가 여기다 워터를 섞어 워터 그러면은 요렇게 반응시 쓸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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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워터 섞으면은 라임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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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근데 라임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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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투 밀키 카본 다이옥소 누면 그러면 얘랑 얘랑 반응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턴 투 밀키가 누가 된 거야 얘가 된 거야 화이트 프리시피테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은 밀키 된 게 쭉 가라앉아가지고 프리시피테이트 형성을 하는 거야 얘는 되게 중요한 삼총사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엑시딕 소일에다가는 라임을 뿌려 얘 흰색 가루야 화이트 솔리드 그러면 땅에 뿌리면 물이 땅 속에 물이 있지 수분이 있거나 비가 오면 얘가 물하고 반응하면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만드는데 얘가 또 이상하게 엑소 더밍이야 그러면서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서 알카리가 형성이 되고 실제로 이 알카리가 엑시드를 뉴트랄리제이션 시키는 거야 뉴트랄리제이션 시키는 거야 됐어? 그 내용이 중요해 칼슘 삼총사 이게 따로 단원이 있다니까 캔브리지는 칼슘 삼총사 왜? 지구상에 칼슘이 존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칼슘은 메탈 중의 그룹2니깐 반응성이 커 반응성이 크니깐 다른 컴파운드하고 결합을 하고 있겠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뭐지 문제를 풀어야지 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자 또 에러가 났어 세 개가 다 베이스 계열이다 보니까 엑시드 칸 소위를 뉴트랄리제이션 시킬 수 있다 근데 플랜 인베스 케이스 파인 아웃 위치 오브 디스 칼슘 컴파운드 뉴트랄리제이션 most effectively 누가 제가 효과가 좋냐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유 프로바이드 이거를 뉴트랄리제이션 칼슘 컴파운드 하고 하이드로 콜로르 엑시드 하고 커먼 레바토리 어페르투스 케미칼을 이용해서 됐어?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 일단 엑시드는 하이드로 콜로 엑시드 정해져 있으니까 매저 볼륨 오브 다일루트 하이드로 콜로 엑시드 클로리 엑시드 클로리 엑시드 페놀프탈레인 서현이가 튕겼다 에드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색깔 무핑 알지? 무핑 무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이드로 콜로 엑시드 양을 정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코니칼 플라스 케이스에 놓고 헬스 시엘에 농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뷰렛에 다 담아 놓고 물론 이제 플라스 인디케이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칼슘 옥사이드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인디케이터가 색깔이 변할 때 칼슘 카보네이트는 뭐 20을 썼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는 뭐 15를 썼고 칼슘 옥사이드는 뭐 30을 썼다 이러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양을 제일 조금 썼으니까 얘가 가장 효과적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야 에드 페노프탈레인 무색 핑크 뭐 이렇게 네임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어 에드 아 매저 매저 매스 오브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그 다음에 칼슘 옥사이드 옥사이드 어 매스를 다 동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세임메스를 사용하는 거지 세임메스 해가지고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런 표현을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어 타이트 타이트 레잇 언틸 체인지 오브 컬러 체인지 오브 컬러 인디케이터 뭐 색깔을 굳이 뭐 여기서 엑시드에서 이제 무색이었으니까 뭐 핑크 이렇게 써줘도 되고 말은 조금 붙여서 좀 이쁘게 써 그 다음에 리핏 리핏 타이트 레이션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제일 이펙트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쓰면 돼 칼슘 뭐 컴파운드 누구 어 니드 더 스몰 리스트 메스 누가 타이트 레이션 하는데 색깔이 변하는데요 타이트 레이션 할 때 색깔이 변했을 때 누가 제일 적은 걸 썼습니다 그것까진 결론을 내주면 돼 어 튕겼구나 서현이 네 저기 와이파이 풀어졌어요 어 서현아 이거 지금 그 동영상 녹화했으니까 요거 다시 보고 내 바로 올릴 테니까 좀 정리 좀 해놔 어 어 그러면은 됐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감사합니다.